6년 시절에 참 어려웠습니다. 내가 못 빼앗는 걸 생각해서 애들 뒷바라진을 해야겠다. 그래서 악착하지 일을 했고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 여기에서. 어? 뭐야? 우와, 나 팽인 저거 깜짝 놀래. 아이고,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야, 보리야. 야, 니가 인사받았냐? 너 혹시 누가. 현실령. 형님은 자연에 들어와서 사는 게 행복의 몇 퍼센트다? 99%, 100%? 100%! 아우! 아우!!! 아우!! 아우!!!